2부에서 계속됩니다.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? 지금 어떤 김밥이 더 신선한지 모르고 있었어요. 마녀가신 맛이에요. 오. 1번. 2번. 멸치. 3번. 참치.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. 태용이는 과연 1, 2, 3번 중에 어떤 걸 고를 것인가. 건강하게 먹고. 키가 크고 싶기 때문에 참치, 아 멸치를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톤 에이지라는 게임 아십니까? 열심히 즐기겠습니다. 전 지렁이라는 게임이죠. 공룡들을 소개하죠. 브루돈. 브루돈입니다. 영웅급. 영웅급 4급짜리입니다. 그리고 슈라크. 불속성이에요. 이 친구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. 킹크랩 방금자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스톤 에이지 광고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, 이 지렁이 게임 해보셨나요? 이 지렁이 게임은 정말 재미있습니다. 저보다 큰 지렁이를 잡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. 맛있어요. 오늘 이제 저희 첫방. 드디어 첫 번째 방송을 하러 갑니다. 이따 봐요. 카메라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 말이요. 암말이요? 암말이요? 암말? 진짜 재미없다. 여기서 암말을 어떻게 찾아? 아무 말. 태용아, 목 다 풀었어? 뭐라고? 목 다 풀었어? 난 항상 실례했지. 지금 상일이 형 저렇게 열심히 못 풀고 있는데. 넌 뭐하는 거야? 나 지금 이거 세팅하잖아. 나도 지금 세팅하잖아. 저 앨범 이쁘지 않아요? 근데? 이렇게 다 싸인 이렇게 돼있고. 제 싸인. 이제 싸인이 좀 바뀌었어요. 싸인이 바뀐 게. 하트에서 하트삼 하트로 바뀌었어요. 뭔가 하트 하나면은 뭔가 되게 간결한 느낌이고. 그래서 그냥 하트삼 하트로 바뀌었어요. 4일 먹는다는 거 아니야? 맘만 본다. 맘만 본다고? 사귀랑 옆에 있을 때 같이 해야지. 나도 안 시끄러워. 같이. 아기 새들이 밥달라고 지금 뭐야? 조용히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라 했더니 아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왜 이렇게 소리가 다 떨어지는 거지? 잘 풀렸는데 오면서 자가지고 저 혼자 풀어야 돼요 오 오뎅 많이 들어본 번호다 그치 공공공공공 전 이게 풀무원 이 샘물이 세비나 포천이냐? 네 이게 세빈이의 포천에서 나온 어 누나 안녕하세요 전 떼 잘하지 떼 이분들 가상에다가 아 죄송해요 야 내 끓은 거야 또 성혁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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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편집 많다 내꺼는 어 상혜리 어 형꺼네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분배한다 그래 내꺼 자 이것도 내꺼 오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는거야 맛있고 사과도 먹으면 맛있겠다 나눠 먹자 맛있겠다 이거 먹자 저는 그래서 늘 뺏기기 전에 나눠 먹자고 선수를 치곤합니다 자 나눠 먹자 여드라 여러분 여드라는 뭐야 여드라 어 목캔디 하나만 먹을게요 어 드세요 어 지구 아 안녕하세요 의상 뭐게요 아직 위에 하나 입지 못했지만 이거 바로 캐리 안무 캐리 안무 의상이에요 어 저희 캐리가 뭐냐구요 어 캐리는 바로 저희 수록곡 수록곡인데 정말 이걸 또 편곡해가지고 또 이제 어 군무식으로 다시 짰어요 이걸 그래서 너는 천국보다는 좀 다른 느낌 잘생겼나요? 감사합니다 넥타임이 매나요? 상일이 형보다 잘생겼나요? 어우 감사합니다 형보다 잘생겼어 진짜? 넥타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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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내가 너보다 세니까 그래 녹화란 말이죠 정말 전쟁가도 같아요 왜요? 잘 나오고 있어요? 녹화란.. 오늘 첫 녹화였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뿌듯했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두헌 귀엽죠? 귀엽죠? 라이언이에요 제 친구 수원 나 머리 약간 그런 느낌 닮았어요? 맞아 알겠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 먼저 하고 사실 제가 라이언을 진짜 좋아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도 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받은 거잖아요 아니요 샀어요 노래는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시죠? 노래요? 상일이 형 형이 불러주는 세련된 노래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너는 천국의 안무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태양 같았어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머리 위로 파트를 표현하는 안무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? 너의 숨이 태양 같았어 너의 모든 동기가 같았어 네 짜잔 아 공개했어요 비공개인데 그래도 우리 스윙분들은 이미 봤을 거예요 저희 무대를 그래도 넌 멈추지야래 와 상일이 형 YC인가요 락커예요 락커 근데 여기까지 잠가야 돼요 어디? 안 보여주지 어디? 넥타이 해요 넥타이 해 이제 보이지? 시각이 없어 장식을 미안하네 이 문제 알아요? 라면 목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라면 아예 못먹어? 아예 즐거워가지고 좀 맛있어요 싸요 근데 형 이거 못해요 라이브 에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아 아 지금 뭐에다가 풀렸어요 얘가 네 맞아요 빨리 택배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스누퍼 수연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예 저는 이쪽 얼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안하다 이쪽 얼굴이 좀 못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쪽 얼굴로 찍어주세요 어때요 넥타이 넥타이 조금 혀 아니에요 혀 약간 좀 불사주 기사 같은 느낌 나나요? 네 저 머리 올린대요 이렇게 이렇게 올린대요 근데 지금 어 드라이가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과연 올릴 수 있을지 뭐 드라이 때 굳이 안 올려도 생방전에 올리면 되니까 그쵸 생방전에 아 근데 하기 전에 또 라이브 채팅하잖아요 지금 머리 이상해졌네 라이브 채팅도 하고 MC도 하고 정말 할게 많아요 저희가 더우시죠? 요즘 진짜 날씨가 더워요 좀 바람 좀 이거 당구가 하는거 드라이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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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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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